어 뭐 그 다음 소식으로 아까 사실 그 이제 저 유익한 봇 계정이라 한 이 말인데 코로나 라이브 계정이 있었죠 저희가 그 저희가 다룬 적 없는데 이제 뭐 저는 정말 자주 방문했던 사이트입니다 그 이제 코로나 이제 매일매일 코로나 확진자 수를 이제 힘든 방법 아 뭐 근데 이게 뭐 공개 쪽으로 나오는 건 없으니까 이제 보통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다음날 나오죠 다음날 이제 집계돼서 이제 아침에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거를 이제 그거를 하는 계정인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어 이제 뭐 각자 이제 뭐야 각각의 보내는 그거를 바탕으로 수집을 해왔었죠 그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꽤 정확도가 꽤 있었죠 뭐 물론 이제 저 입국자 이런 거는 저 뭐 그건 다음날에 발표할 때까지 절대로 모르니까 걔네들은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당연히 이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긴 했는데 그래도 꽤 정확도가 꽤 높았었는데 그 어 이제 어제 어제부로 그 서비스 종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코로나가 지금은 이제 2급 감염병으로 낮춰졌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제 그 일일 이제 확진자 그 보고를 안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뭐 아마 이제 더 이상 의물도 아니기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데이터 오차가 많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서비스 중단을 결정을 하게 됐다고 하고요 뭐 그동안 이제 후원금 같은 것도 받았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후원금에 이제 후원금에 이제 뭐 사실 서버 운영비 때문에 후원금을 받았던 건데 이제 서버 운영비를 다 내고 남은 거는 또 이제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뭐 옛날에 듣기로는 뭐 학생 개발자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네 끝까지 훈훈하게 잘 갔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약간 옛날 산타파이브 생각도 나고 그러네요 그 산타파이브는 다른 일이 좀 많았지만 그나마 다행히도 코로나 라이브는 별다른 큰 해프닝 없이 잘 서비스를 하고 종료를 했고요 그분이 광고를 달 수는 있었는데 달지 않았다고 하죠 그 이걸로 돈 벌려는 생각은 없었다고 하고 이 안 좋은 재난인데 재난의 편성에서 돈 벌긴 싫었다고 하고 대신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후원금으로 운영을 하셨고 제가 알기론 별말이 좋군 네 훈훈하게 끝났다는 소식 뭐 기부했보니 거의 한 4천만원 넘게 나왔더라고요 거의 한 4,200만원 정도를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수고하셨고